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안에서 한 공간을 오피스 개념으로 꾸며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솔루션 영상입니다 보통은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텐데 이번엔 완전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정말 오피스스러울까 오피스스럽게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개념으로 한번 공간을 디자인해봤습니다 우선 첫번째는요 바로 보이는 것처럼 우선 도어에서부터 남달리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가정집에서 쓰는 도어는 보통 ABS 도어, 멘브레인 도어 같은 일반적인 목재 소재나 필름 소재의 도어가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반 회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리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힌지라고 해서 상부와 하부만 고정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경첩 같은 것도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은 컨셉 자체가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실 도어 같은 도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째는 바로 가구입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책상 같은 경우는 4개의 다리하고 보통 상부에 어떤 이런 필름 소재나 원목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가구가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가구 자체를 일반적으로 중역 가구라고 많이 하죠 일단 회사의 어떤 고위층들이 쓰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가구를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이 가려져 있죠 이런 가려져 있는 이런 가구에서의 느낌만으로도 벌써 이 가구 느낌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가구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연출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오피스의 느낌을 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구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번째는 바로 마감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닥 마루 혹은 원목 마루 타일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현재 600에 1200짜리 굉장히 짙은 그레이에 그레이에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벽재 같은 경우는 발레나라고 발 페인트에서 나오는 발 페인트를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그것도 벽과 천정을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만 딱 왔을 때는 여기가 집의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명도 군데군데에서 많이 지금 보여지는데 현재 이런 조명을 떠나서 벽재 천정 바닥재를 일반적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조금 더 오피스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바로 네번째는 수납장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침실이나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서 붙박이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전체 다 선반, 진열장 같은 게 보이죠 그런 것도 그 내부에 간접 조명까지 잘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 이 공간이 오피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벽체를 대략 저희가 한 25cm 정도를 삽입을 이렇게 벽을 좀 두껍게 만들면서 라운드 형태의 오브제 느낌을 하나 연출했고요 바로 측면 같은 경우는 진열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납은 하부 정도는 그래도 꼭 수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부는 그래도 수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기 전까지 이게 수납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부는 수납을 계획하면서 대신 이런 이제 가구 소재로 1차적으로 세팅해 놓고 이런 페인트 저희가 쓴 발 페인트로 전체 다 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수납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도 거기서 나왔을 거고요 또한 지금 보여지시는 이 선반 같은 경우도 일반 LPM이나 하이그로시 같은 이런 선반을 한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의 선반으로 계획을 해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재, 금속 소재를 활용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오피스스럽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짝 옆으로 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접견식 같은 개념이죠 손님이 오셨을 때 잠깐 앉아서 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 앞쪽 공간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45평 아파트의 가정집일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홈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봤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요소들을 잘 살려보면은 어떤 집에서도 컨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홈 오피스 공간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